편의점 10만원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제 배부른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드디어 또 쿨타임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쿨타임은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10만원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뻔하니까는 전자레인지로 바로 돌려먹을 수 있는 그런 즉석식품 중에서 맛있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한번 털어봅시다 10만원 10만원 나 지금 약간 보이시죠? CU차 보고 설레거든요 지금 배틀에 꺼내시네 GS로 가자 너 2플러스 아니에요? 네 2플러스 아니에요 오 마늘 닭질 미안 바빠만 나 할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다 이거 맛있을 거 같은데요 곱창도 넣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건지 아세요? 편의점의 기초커러 오늘은 허리도 되지 않습니까? 아세요? 이거 왠지 곱창 주먹밥에다가 이거 막창까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또 파기름 철판 볶음밥 되게 맛있을 거 같아요 혹시 나 요즘 스트레스 받나? 와 전달이 될 거 진짜 많다 다 보자고 owy 주먹밥까지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되게 맛있을 것 같았던 요거 있잖아요 만들어 먹어야 되더라고 나는 그냥 볶음밥에 파먹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얘는 포기할게요 그냥 키링즈 짠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초곱창이랑 돼지갈비 그리고 맙창 양념갈비? 수음밥 파스타 유부초밥 김밥 그리고 닭갈비 핫밥 곱창인 주먹밥 마라 떡볶이 샌드위치 껍데기 라면 순대 햄버거 블박 와 너무 많은데 일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종류별로 잘 털어온 것 같아 아시죠? 이거 한 11만원치 될걸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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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양냄새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살짝 부러울 수도 있어요 간절한 단어박 저 이거 처음 먹거든요? 진짜 맛있는데? 소스에서 마늘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 베이컨향도 진짜 많이 나 와 진짜 아웃백 초본바 보다 조금 더 꾸덕하고 맵기 추가된 느낌이에요 어? 맛있다 치즈 아이고야 막창을 확실히 전체적으로 마늘향이 진짜 많이 난다 통마늘도 들어있거든요? 음 괜찮아 음 이렇게 꽉 차있어요 안에 와 와 참치 진짜 많네 저는 유부초밥에 새콤달콤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참치 유부초밥은 저에게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담백해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새콤한 걸 좋아한다 뿐이지 표정 잘 나와요 음 장소림 느낌이다 고기가 굵직해서 그런까봐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달달해 음 음 음 음 양념재도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보여요 너무 맛있다 팥 씹히는 식감도 되게 좋고 와 갈비 양념 자체가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양념에 양념을 더해요 이거는 이거 한 차만 더 먹고 혹시 이거 아까 맛있었어요 매니저님? 이 초밥은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맛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푸른부 싫어요 역시 편의장은 라면 국물 필수예요 콜라 먹어야겠다 콜라 껍데기 누가 자이언트 떡볶이 양념 껍데기에 버버린 느낌인데요 진짜 떡볶이 양념 맛 나는데? 부드럽다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마라를 잘 못 먹는데 마라랑 로제랑 착각했다 갈게 죄송합니다 짜장볶음먹은 불어도 맛있어서 면인데 계속 늦게 먹게 되더라고요 짠 이거 국물까지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곱창 진짜 국물은 예술이야 진짜 국물은 예술이야 국물이 좀 심어서 딱딱해졌다 딸기 우유 아 바라나 우유 딸기 우유 대 바라나 우유 하나 둘 셋 바라나 그래 백희진이 나이도 안 돼 줬었다고 아 여러분 저 밥은 패스 볼박 근데 빵 퀄리크 되게 좋아졌다 메가앨더 학창시절 볼박이 아닌데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하면 피시방 그 환상의 저거 아니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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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원래 기분이 제일 맛있거든요 으음 으음 아이고 나 이제 배부린데 하나만 먹을까 계란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폭신폭신하거든요 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라고 해야되나 그건 GS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요렇게 편의점을 한번 털어보았는데요 기존의 편의점 음식이 아닌 조금 더 색다른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음식이셨나요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날음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장님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